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요즘 견진 교립반 강의를 하고 있어요. 부활 시기 동안에 견진성사 성인 교립반 매주 줌 앱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하필 목요일에 하게 돼서 이 교회사 강의 준비하랴, 견진반 강의 준비하랴 너무 바빠요. 하지만 하느님 은총으로 더 성장하게 될 수강생들 생각하면 그리고 또 다다음주면 우리 8학년 아이들도 견진성사 받게 되는데 참 기쁨이죠. 사목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에 더욱 가까워지기를 열망하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저도 또 힘이 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초기 그리스도교 예술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예술이란 무엇이냐? 왜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예술 분야를 한 챕터로 놓고 들여다봐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개론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했고 아주 초기에 박해 시절부터 해서 밀라노 칭령 이후에 지상의 교회를 짓기 시작한 그 이후부터 어떻게 또 교회 예술이 다시 말해서 건축, 미술, 또 전례음악이 발전해 갔는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공감과 소통을 위한 언어로서 우리가 예술이라는 선물을 하느님께 받았고 다시 창조주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 신앙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술이란 도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카타콤베에 지금도 남아있는 벽화나 조각상들 또 상징물들을 보면서 초기 교회 예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고 또 그 근본적인 영향이 어디서 왔는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지상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모델로 삼았던 건축의 형태는 바로 파실리카라는 공동회당의 구조였는데 내부에는 회중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었고 맨 뒤편에는 반원 모양의 앱스 혹은 후진 미사를 위한 제대를 위치하게 했다라는 것 등등 해서 교회 초기 건축의 특징 또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실리카 안을 채웠던 미술 작품들 그러니까 그림이나 모자이크들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들도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알맞는 구조와 아름다운 미술 작품들로 꾸며진 성전에서 더 아름답게 전례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거기에 음악이 있었다라고 했죠. 지극히 미약한 인간의 언어에 선율을 더해서 더 풍성한 찬양이 되도록 했죠. 가장 아름다운 또 훌륭한 악기는 바로 우리 인간 목소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악기들의 연주로는 성경 말씀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사 때는 반드시 반주가 없는 아카펠라로 그것도 아주 단순한 곡조로만 노래할 수 있었어요. 세속의 음악하고는 그 목적 자체가 구별되는 성스러운 음악 바로 성음악인 것이죠. 앞으로도 교회 건축 미술 음악에 대한 얘기는 계속하게 될 겁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교회 예술에 대한 개념 혹은 그걸 이해하는 방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때로는 예술을 남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쇄신이 또 요구되기도 하고 그렇게 마치 하나의 언어가 점점 발전하듯이 건축 미술 음악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발전하게 돼요. 세속의 역사와 반드시 함께 볼 수밖에 없는 교회 역사 또 교회 예술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니 오늘부터는 교회의 교부들 이야기로 돌아가 볼 텐데 그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지금까지 여러 교부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과 사상, 가르침, 또 업적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그들 중에 최고로 중요한 인물의 삶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마 몇 주에 걸쳐서 2, 3주에 걸쳐서 천천히 한번 알아볼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고 또 언급했던 서양의 교부들 또 사상가들이 많죠. 이를테면 유스티노, 폴리카르포, 테르툴리안, 이레니우스, 클레멘스, 오리겐, 역사가 에세비우스, 아타나시우스, 가파독해한 교부들, 예로니모, 암보르시오, 아우구스티노 등등 근데 이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명을 꼽자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우구스티노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어거스틴이 되죠. 세인트 어거스틴. 빠르게 발음하면 세나거스틴이라고 하는데 당대 가장 박식했던 사람이었던 건 말할 것도 없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해서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1500년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 빼고는 아구스티누스보다 뛰어난 신학자는 없었다라고 봐요. 아구스티누스 저서들 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Confessions라고 하는 고백록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책 좀 읽으신다 하시는 분들 하느님의 도성 혹은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까지 아마 읽으신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Decivitate Dei. Decivitate Dei. The City of God이라고 하죠. 사실 아우구스티누가 뭐에 대해서 글을 썼냐 무슨 책을 썼냐라고 찾아보는 것보다 뭐에 대해서 안 썼나를 찾아보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초계교회 교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저작을 남긴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예로니모도 상당히 박식하면서 엄청난 양의 책을 썼지만 신학 관련된 업적 또 유산을 따져본다면 아우구스티노를 따라갈 수가 없죠. 오리게네스가 사실 더 많은 책을 쓰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아우구스티노의 책들은 상당량이 아주 지금까지도 잘 보존이 되어 있고 후대 학자들이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더 발전시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13세기에 토마스 아키나스가 또 어마어마한 양반이시긴 한데 물론 나중에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위대한 성 토마스도 사실은 아우구스티노 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아우구스티노는 76세까지 살았고 저서로는 삼일체론, 죄에 대해서, 은총론, 원죄론, 악에 대해서, 혼인론, 개시론, 교사론, 아카데미학파, 반박, 영혼불멸론, 불멸론, 요한복음, 논문, 음악론, 인내론, 자연과 은총, 행복론, 아름다움과 조화, 자유의지론 등등 그리고 그 많은 강론들과 서간들, 아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우구스티노스 신학은 우리가 살면서 탐구하게 되는 근본적인 모든 질문들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최고선을 알 수 있고 왜 인간은 유일하며 신은 어떤 존재이고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고 악이란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며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또 답에 대한 것을 또 스스로도 엄청 헤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이후에 새로운 질문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었다라는 문제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 바로 교회에 대한 문제와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서 또 답이 요구가 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성경을 얼마나 믿을 수 있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역사와 신앙, 게시와 이성, 죄와 은총, 또 운명이라는 것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느님 사랑, 성사, 교회와 정치 권력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구스티노는 교회의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사제였고 주교였고 또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고백록이나 다른 저서들 보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한때는 어리석었었고 이단에 빠져있기도 했었고 인간적인 욕망에 힘들어하기도 했었고 그런 자신의 과오나 또 순간순간에 그런 감정들을 고스란히 고백해놨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것들을 이겨내고 또 그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됐다라는 점도 지금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아구스티노의 생애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고백록에 본인이 거의 다 기록을 해놨죠.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출생 배경부터 알아봅시다. 아구스티노는 354년에 태어났고 고향은 타가스테라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근처에요. 지금의 튜니지 알제리 옆이고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이태리랑 마주하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 속주였고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상당히 지배적이었던 지역이에요.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죽는데 세 번째 공의회인 에페소 공의회가 431년에 있었죠. 그 직전에 사망한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교 신학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헷갈릴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교회는 공의회를 통해서 정통 교리를 확고하게 해나갔던 시기였다라는 거 그리고 로마 제국의 역사를 아직 우리가 5세기 말까지는 안 갔지만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가 살았던 시대는 신학적으로는 점점 탄탄해져가고 있던 시기였고 사회적으로는 제국의 쇠택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의 암흑기, 전성기, 게르마니아와의 대립, 용병제, 그리고 분열까지 이전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 결정적인 서로마가 멸망하는 단계까지는 이후에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당시에 성행했던 그리스로마 문화와 새로운 사상인 그리스도교는 서로 반대되는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로마 문화에서는 여러 신을 모시면서 여러 신을 모시면서 합리적인 철학이 발달했었는데 그리스도교는 유일 신을 섬기고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아무런 논리적인 설명도 없이. 그래서 과거의 어떤 교부들은 그리스로마의 철학을 아예 반대하기도 했었죠. 테르톨리아노스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철학이란 그저 세상의 지혜를 위한 것이다. 스토아적인 것, 플라톤적인 것, 변즉법적인 것 다 소용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순수한 신앙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아프리카 학파이죠. 그 반면에 철학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교부들도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죠. 클레멘스가 그랬어요. 철학은 악마의 산물이 아니다. 하느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그 철학을 잘 활용해서 이교도들에게 이성적으로 하느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클레멘스 다음 세대에 오리게네스가 나와서는 철학을 이용해서 상당 부분의 신학을 정리하죠. 그 다음에 동방의 가파두키아 교부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러니까 열정과 이성의 적절한 중용을 추구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는 그리스로마 문화와 그리스도교 사상의 융화를 이루어낸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티노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겠죠. 유혹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기도 하고 어떨 땐 반대파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오리게년도 아우구스티노 사상에 온전하게 동의하지 못했고 예로니모도 그렇죠. 저번에 기억하시죠? 아우구스티노가 성경해서 그거 조금 이상하게 했다고 뭐라고 좀 했더니 오히려 예로니모는 확 욕을 퍼부었었다고 그리고 또 신학적인 부분에서 당대 신학자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노의 어머니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모니카 성녀 모니카 아주 열심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아우구스티노의 아버지는 반면에 신앙심이 그렇게 딱히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름은 파트리치우스라고 하는 하급관리직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봉급을 그렇게 많이 받고 그러지는 못했겠죠. 근데 또 자존심은 세요. 또 권위적이고 그래서인지 아들만큼은 꼭 출세해서 높은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관심 있는 거라고는 아들의 교육, 아들의 교육이었던 거예요. 이런 부모들 참 많죠. 자기가 못 잃은 꿈을 자식이 대신 이루어주길 바라는 그래서 교육 열만 엄청 높은 자식이 뭘 원하는지는 별 관심이 없는 아무튼 부모가 또 한쪽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쪽이고 또 다른 쪽은 날라리 신자였던 그런 환경에서 아우구스티노는 성장했다. 본당에도 참 이런 가정 많잖아요. 양쪽 참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거 아무튼 그렇게 아우구스티노는 질높은 교육을 받게 돼요. 라틴어 문법부터 해서 특히 수사학하고 법학까지 출세길이 반드시 필요했던 분야의 학문들이었어요. 수사학, 법학 이런 거 예전에 설명했었죠. 그리스 시대부터는 토론하고 변증, 반증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해서 말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 그게 수사학, 변증법 또 법학인 거예요. 아우구스티노는 워낙 머리가 좋았었는지 대충대충 놀면서 공부해도 맨날 1등하고 그랬어요. 공부는 안 해도 시험은 항상 만점 받는 조금 이렇게 얄미운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차분하게 부모가 시키는 대로 얌전히 학교 다니고 그러는 편은 아니었고 사고도 많이 치고 부모 속도 많이 섞였던 그런 아이였어요. 아무튼 여차저차에서 17살에 유학을 갑니다.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부모가 멀리 보내버리려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카르타고로 보내요. 카르타고. 카르타고는 우리가 고대 역사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지중해 패권 국가였던 곳이에요. 결국에는 로마를 상대로 패배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무역으로도 엄청나게 발달해 있었고 평야가 넓어서 곡물도 아주 풍부했어요. 그 당시에도 사실 엄청난 부자 도시였던 거죠. 그렇게 흥청망청한 곳에는 당연히 유혹거리도 많았겠죠. 부모가 공부하라고 등골 빠지게 벌어서 유학 보내놨더니 아우구스티누는 그걸 가지고 아주 신나게 놀아요. 그러다가 18살이 됐을 때 아들이 하나 생겨요. 부모는 아주 억장이 무너졌겠죠. 아들을 낳은 그 여자는 또 보니까 신분이 너무 낮은 하측민이어서 법적으로 결혼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단 말이에요. 나이 18살에 미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은 또 아데오다투스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은 뜻을 보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진 이라는 뜻이에요. Given by God 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더라는 말이죠. 누가 봐도 이 아우구스티누는 한마디로 골칫덩어리 망란이 같았어요. 부모 석석이고 맨날 사고나 치고 공부하라고 유학 보내줬더니 흥청망청 펑펑 놀다가 어디가서 애 하나 덩그러니 만들어오고 그런데 애 이름은 또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지어요. 티끌만큼이나마 하느님께 대한 믿음 혹은 의지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도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배운 게 조금은 남아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이름을 아데오다투스 즉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지었는데 과연 이름대로 간다고 이후로 아우구스티노가 정신을 차립니다. 계속 놀 수만은 없죠. 먹여 살려야 할 식솔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일자리를 찾아야죠.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딱 꽂혔던 책이 바로 키키로의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이에요. 키키로라는 인물을 아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언제였죠? 예로니모 얘기할 때 예로니모가 꿈을 꿨는데 최후의 심판에 가서 거기서 그러는 거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키키로인이구나. 키키로 추종자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금이 아닌 세상의 지혜만을 쫓는 자가 아니냐라는 꾸질함을 들었다라고 했던 거. 키키로라는 사람은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면서 사상가였던 사람이에요. 저작 중에 호르텐시우스라는 책은 지금은 소실되어서 없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정치를 하든 학문을 하든 구호활동을 하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정확하게는 철학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이들한테 배움의 열정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이죠. 아고스티노도 이 책에 푹 빠져 있었는데 그중에 철학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팍 온 거예요. 철학이 뭐라고 그랬죠? philosophy. philosophy, philosophy. philo는 사랑, sophie는 지혜. 철학은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인 거예요. 아고스티노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출세하려면 수사학이랑 법학을 잘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내가 그런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었고 재미가 없었나 했더니 그런 공부는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알고 싶었던 건 바로 지혜였다라는 거죠. 세상의 궁극적인 질문들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지혜라는 것을 찾아야 하겠다라는 목표를 그때부터 갖게 돼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지혜를 찾는 과정에서 문득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말씀하시던 얘야 지혜를 찾기 위해선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라고 했던 그 책. 뭐겠어요? 성경이죠. 성경. 그 길로 바로 가서 성경을 구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성경이 무조건 지혜를 다 가져다 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는 아니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차근차근 보면서 또 뭔가 말이 안 된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또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또 질문하면서 읽어내려가요. 너 이거 무조건 믿어라 하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스스로 납득이 돼야만 온전한 내 거, 내 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고스티노가 성경을 읽는 그런 과정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문체가 너무 거칠었어요. 예로니 모의 불가타 번역 이전 거, 그러니까 그 문제가 좀 많았던 고대 라틴어 번역본을 가지고 읽고 있었던 거죠. 내용이나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돼요. 선교지나 그런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익혔을지 모르지만 아고스티노처럼 매의 눈으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파고드는 사람이 보기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번역이나 문체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적지 않게 발견이 되죠. 900살까지 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말이 되냐고요. 너무 판타지 같은 신화적인 내용도 많고 또 역사적인 기록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고 지금 시대와 비추어봤을 때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관욕이 되는 종시에 아무 이상할 거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금기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아하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 공급반에서 배운다든지 강의를 들어보고 주석서를 찾아보고 아니면 렉시오디비나 묵상을 하면서 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다. 하느님이 말씀이고 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법이 있다. 어느 극정 구절 한 줄만 보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 그 핵심 메시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런 등의 오랜 시간 신앙생활 또 공부를 해가면서 폭넓은 이해가 생겨나는 것인데 당시에 아우구스티노는 성경을 거의 처음 읽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그런 유연함은 없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총 6일에 걸쳐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데 첫째 날에 빛이 생겨라 하셨고 둘째, 셋째 날에는 여러 다른 생명체들과 하늘, 땅, 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낮과 밤을 가르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럼 넷째 날부터 날짜라는 개념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셀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해와 달이 없었는데 그 전까지. 여러분들 같으면 뭘 그런 걸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냐 그러실 수 있는데 아우구스티노한테는 굉장히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또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라고 했어요. 그들한테 아들이 둘 있었죠. 카인과 아벨, 물론 나중에 셋이라는 셋째도 났긴 하지만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땅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카인이 두려워해요. 뭐라고 그래요?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들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구상의 인구가 그때 몇 명이었어요? 세 명이었잖아요. 어디서 누가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카인을 죽이려 했을 리도 없고 이렇게 좀 이상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 아우구스티노 한테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집트 파라오 앞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파라오가 아름다운 사라를 보고 칭찬하고는 궁전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잘해주었다라고 나와요. 자기 목숨을 구하겠다고 아내 몸을 판 거잖아요. 한 번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라르라는 곳에 아비멜렉 왕 잠자리의 아내 사라를 또 보냅니다. 아주 못된 짓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꿈에 하느님 경고를 받고 사라를 풀어주기는 하죠. 또 나중에 아들 이삭도 똑같은 짓을 해요. 필리스티아 왕 이름이 같은데 아비멜렉 왕한테 자기 아내 레베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잠자리로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왕이 또 이번에도 나중에 둘이 부부라는 걸 알게 되죠. 어쨌든 이삭의 의도와 행위는 부도덕한 거잖아요. 또 모합족과 암몬족의 기원이라고 해서 소돔이 멸망할 때 구원받았던 롯이란 사람 얘기가 나와요. 천사 둘이 롯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소돔 남자들이 몰려와서 천사들을 윤락 행위로 해야려고 하니까 처녀였던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라고까지 하면서 그 손님들을 보호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한테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가라 라고 귀뜸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의 불을 퍼부셨다라고 나와요. 롯은 산으로 들어가서 두 딸들과 살게 되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잖아요. 두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해서 잠자리를 가져요. 대를 이어야 한다고. 맏딸이 아들을 낳고 작은 딸이 아들을 낳아서 그들의 후손이 모합인과 암몬인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뭐 하는 짓들이냐고요. 하여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근친상감부터 해서 잔인함, 거짓과 모략이 천지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마테오 복음을 읽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 족보부터 나오죠. 그리고 루카복음서를 보니까 거기도 또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내려가고 루카복음서에서는 요셉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가죠. 아구스티노가 어떻게 했겠어요? 다 하나하나 맞춰보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하나라도 안 맞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때요? 안 맞아요. 잘 맞지도 않거니와 중간중간에 좀 이상하게 이 족보가 꼬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동물의 왕궁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시 아우구스티노가 볼 때 성경은 지혜의 책, 하느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온갖 범죄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디서 과연 지혜라는 걸 찾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책들, 또 다른 사상들을 계속 찾아서 연구를 해나가는데 그때 아우구스티노 마음에 들어왔던 게 바로 만이교예요. 만이교. 예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영기주의와 마르키온주의 2단이 발전해서 만들어진 현대에도 수도 없이 질비한 사이비 2단 종교 사기단들의 시조 만이라는 교주가 창시한 종교예요. 만이교는 영기주의처럼 이원론 사상을 기본으로 해요. 선의 세계가 있고 악의 세계가 있다. 정신은 선의 세계에 속하고 물질은 악의 세계에 속한다. 영기주의도 그랬지만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은 억눌러야 하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 라고 가르쳐요. 각 세계에는 신이 있고 그러니까 그 두 신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운다. 선한 신이 이길 땐 세상에 평화가 오고 악한 신이 이길 땐 재앙이나 질병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붓다나 예수 같은 선한 신의 사자가 세상에 파견되어 올 때는 또 세상이 잠시 평화로워졌지만 또다시 악의 세력의 힘이 커져서 세상은 어지러워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예수 이후에 200년이 지나서 선한 신의 가장 위대한 사자가 이 세상에 와서 모두를 구원할 것이니 그가 바로 만이이다. 이런 만이교는 마르키온 2단처럼 성경을 제멋대로 각색해요. 구약 성경은 아예 인정을 안 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마치 만이 행전처럼 짜집게 하고 거기에 자신의 활동을 삽입해서 스스로 신격화하는 거죠. 지금 와서 보면 아주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기본 구색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구스티노처럼 어떤 대답 같은 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혹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일단 세상의 이치가 설명은 되잖아요. 그렇죠? 아구스티노는 이제 드디어 그렇게 그 지혜라는 것을 그러니까 철학을 만이교회에서 찾았다라고 믿은 거예요. 만이교회에도 성직자와 평신도가 있었는데 성직자는 엘렉티라고 해서 선택된 자들 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고 아우디토레스라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오디언스가 되는 거죠. 듣는 청중 이라는 뜻의 그 평신도 계급도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노는 청중자 청중자 계급에 있었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평신도급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만이교 교사가 돼요. 자 이제 모든 지혜를 다 배우고 고향 타가스대로 돌아옵니다. 자 어머니 모니카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이제는 하다하다가 사이비에까지 빠졌구나 했겠죠.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심이 강한 그 이 모니카가 볼 때는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만이를 섬긴다 이 말이 되냐는 거죠. 집에서 내쫓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우구스티노는 동네 친구들 내 집에 흰새 지고 지내면서 오히려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합니다. 만이교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아우구스티노랑 아주 친했던 친구 하나가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친구는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죽는단 말이에요. 아우구스티노가 생각할 때 그 친구는 자기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도 앞으로 영원히 볼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아주 많이 괴로워해요. 결국 고향을 떠납니다. 떠나서 카르타고로 가요. 다시 차분하게 공부를 하고 수사학하고 법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크게 명성을 떨칠 정도가 돼요. 여전히 만이교 예배에는 참여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만이교 행전에서 이상한 점들을 찾기 시작해요. 만이교는 구약 성경을 버리고 신약만 인정했다고 했죠. 게다가 만이교 가르침에 맞도록 짜집기 편집까지 해놨다고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거기서 신화적인 부분 때문에 아우구스티노가 믿을 수 없다고 봤는데 만이교 행전도 가만 보니까 신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식 있잖아요. 일식 다리 해를 가리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걸 만이 행전에서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싸우는 현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운데가 어둡고 주변부가 벌겋게 되는데 이건 그 싸움에서 피가 튀기는 거다. 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아우구스티노가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태양까지 올라가 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위대한 파우스우투스라는 주교가 카르타고에 방문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아우구스티노가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그 강의를 듣죠. 참 좋긴 했는데 끝나고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했던 모든 것을 아주 날카롭게 다 쏟아내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주교는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결국 아우구스티노도 마니교도 아니구나 하면서 실망하고 맙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노는 회의적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교도 아니고 마니교도 아니면 도대체 어딜 가서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과연 과연 나한테 누가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아예 하느님이 존재하는지 선한 신이든 악한 신이든 그딴 거에 매달리지 않으면 애초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회의론에 빠지게 돼요. 수사학이고 뭐 학교고 뭐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그래 그러다가 로마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 한 통이 와요. 로마로 오라는 그런 초대겠죠. 야 카르타고 후지잖아. 로마 학생들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 거기서 최고의 수사학학교 교사가 됩니다. 물론 또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 수준도 굉장히 높아서 가르칠 맛이 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할 거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확실한 학생들이 거기에 많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학교의 시스템이었어요. 학생들이 수업료를 후불로 내는 거예요. 끝에 수업 강의 끝에 예를 들어서 한 학기 수업을 듣는다 그럼 학기 내내 수업을 듣다가 마지막 날 되기 전에 강의를 안 나와요. 먹튀죠. 교사 봉급으로 생활을 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인성이 안 된 사기꾼 같은 학생들을 가르쳐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애들 열심히 가르쳐봐야 똑똑한 악인들만 키우는 셈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그렇게 실망을 또 크게 해요. 그러고 있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와요. 이번에는 밀라노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시 서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가 아니고 밀라노라고 했죠. 황궁도 밀라노에 있었는데 바로 그 황실 수사학 교사 자리 러브콜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나이 33이었어요. 엄청난 기회죠. 바로 승락을 하고 밀라노로 갑니다. 이때부터 아우구스티노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아우구스티노 인생의 1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한 시대적 또 사회적인 배경에 태어나서 젊은 시절까지 한번 이렇게 스토리를 간단하게 따라가 봤죠. 30대 초반까지 밖에 안 왔는데도 벌써 파란만장해요. 하지만 드디어 밀라노에서의 인생 2막이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암브로시오를 만나면서 그렇게 암브로시오 자 거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 행복하시고 아우구스티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